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기업탐방 프로그램인 청춘날개가 대학생들에게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한 취업 동기부여로 대학가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춘날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세는 청년 취업에 날개를 달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도내 대학생들이 지역 선도기업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생을 몸소 채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대학생을 모집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20분 만에 모집이 완료되고 추가 선발 요청을 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청춘날개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학생 취업 지원 시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